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인이자 편집자인 김민정 작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하면 어렵다, 잘 모르겠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김민정 작가가 시에 대해서 어찌나 신나게 얘기를 하는지 시원시원하고 유쾌한 입담 덕분에 시를 다시 보게 됐고 시에 대한 애정도 확 늘었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묻힐 뻔한 시들을 대중에게 알려서 베스트셀러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제철에 맞는 시들을 엮어서 대중에게 소개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음식도 제철에 나는 재료로 만들면 참 맛있는데요. 제철에 어울리는 시를 읽다 보면 시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것 같죠? 시를 파는 시인, 시에 미쳐 산다는 김민정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어제에 이어서 김민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기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의 적절 프로젝트. 참시는 제목입니다. 이게 어떤 기획입니까? 아, 시의 적절이라는 데서 힌트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자는 시의 시자를 쓸 수도 있고 떼시를 쓸 수도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의 적절함으로 시의 적절하게 한 권의 책을 꾸려보는 일인데요. 1년 12달, 12명의 시인이 각자 한 달씩 맡아서 한 권의 책을 내는 건데요. 시도 좋고 소설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동화도 좋고 매일 한 꼭지씩 새로운 글들이 들어있는 거를 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적절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책을 만들다 보니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시간이 없고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막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자의 입장으로 그러면 하루에 하나만 읽게 하자. 그런데 장르를 좀 다양하게 하면 조금 그 글에 좀 집중하기도 하고 좀 다양한 재미를 느껴서 내가 어떤 글에 맞는 사람인지도 독자가 알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하루에 한 꼭지만 읽자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됐어요. 그럼 매달 한 권이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다이어리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면 예전에 그게 윤종신 씨가 신곡 발표할 때 월간 뭐 해가지고서 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월간 윤종신 할 때 이렇게 달별로 하셨었죠. 그런데 제가 원래 잡지 기자 출신이어서 잡지쟁이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잡지가 왜 좀 광고도 있고 좀 긴 글보다는 짤막한 글들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페이지에서 오래 머물잖아요. 그거에서 오랫동안 착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여러 장르가 같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 그때 그 계절에 맞는 1월호, 2월호 이런 것처럼 그런 시인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12명의 시인들을 정할 때 그 시인들의 시들을 제가 다 읽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시의 어떤 계절이 나와서라기보다 정서가 정서가 이 친구는 한 2월인데 이 사람은 7월인데 이런 느낌들이 쭉 따라 읽었으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런 걸 하는데 너는 2월이다. 너는 7월 어떠냐고 했더니 대바람에 맞았던 거죠. 제가 이제 그 시집을 많이 만들었던 터라 그래서 그 시인이 갖고 있는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그 달로 정했던 거예요. 굉장히 직관이 발달하신 분이네요. 제가 공부머리는 없는데 직관력은 좀 있어요. 그 참 시인을 계절에 맞게 분류한다는 것도 참 신박한 얘기인 같고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네. 일단은 1월은 제가 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예를 들면 기획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인데 맘대로 넣어. 자유롭게 해. 이런 거에 예를 보여주려고 제가 다양한 글을 넣었고 이제 2월에는 전욱진 시인이고 대표적으로는 5월 달에 오은 시인도 있고요. 7월 달에 황인찬 시인도 있고 9월에 유희경 시인도 있고 제가 이제 대표적인 분들을 말씀드린 건 다 이제 몇 건의 시집을 냈던 경험이 있어서 금방 찾아보시면 알만한 시인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편이에요. 네. 이게 사실 서점에 가서 책 좀 읽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고르다가 시간 다 보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되게 큰 공부. 맞아요. 서점에서 길을 읽는 것만큼 큰 공부가 없거든요. 또 이런 책은 좀 그런 고민을 좀 덜어주네요. 네. 좀 천천히 읽고 시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건의 시집은 어렵지만 약간 콩밥의 콩처럼 한 번씩 1월 15일 날 시였는데 1월 20일 정도의 시가 있으면 그 사이 자유롭게 읽다가 또 시가 왔을 때 15일 날 읽었던 시하고 이 느낌 어떤가. 난 시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것. 독자한테 되게 자율권을 주는 것. 저희 어릴 때 일일 공부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는 것 같은 느낌의 세대 같은데요. 1월의 책을 김민정 작가님이 쓰셨는데 제목이 읽을 하고 쉼표 거리입니다. 읽을 내용이 굉장히 풍부할 것 같아요. 제목을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이렇게 처음에 이걸 뭐라고 어떻게 이 전체의 덩어리를 말하자도 최소한 사람들한테 읽을 만한 거리는 좀 돼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좀 적어놨던 거였는데 읽을 하고 거리 사이에 쉼표를 넣었더니 되게 객관적으로 확 넓어지고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딱 써놨던 것이 사람은 읽어야 이해되는 책이고 사랑은 거리로 유지되는 책이다라고 제가 그때 딱 두 줄을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책으로 물리는 건데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읽는다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또 없고 사랑은 또 둘러붙은다고 해서 이게 가까이 있을 때 안 보이잖아요. 거리가 있을 때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줬던 것 같아요. 언어의 마술사 같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세 가지의 키워드였죠. 사람, 사랑, 책. 이번 1월에 쓴 글들에 영감을 준 분이 아버지시라고요. 네. 아빠. 어떤 또 연휴가 있습니까? 저희 아빠가 한 4년 전에 뇌경수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아무 증오 없이 쓰러지셨었는데 그 병원에 그때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여서 제가 각서 쓰고 1인실 병원에서 아빠 간병을 했는데 갑작스러우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그때 말도 못하고 그럴 때인데 이제 눈을 뜨고 한마디 뱉고 기침하고 코 고는 소리 마저도 너무 소중해서 이거가 사라지는 게 너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깝고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녹음기를 아빠 옆에다가 놓고 계속 녹음을 했어요. 가질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가 입을 조금씩 이제 말이 돌아오고 이러면서 말을 뱉는데 말이 언어라니까 최소의 언어로 직접적으로 저한테 들릴 수 있게 하는데 어린이의 말을 갖고 다시 태어나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한테는 이제 힘들게 펜을 쥐어주고 뭐라도 쓰게 만들고 전 옆에서 책도 읽어주면서 아빠의 기록을 제가 모으게 됐어요. 가장 먼저 쓴 것이 엄마 이름이었어요. 아 펜을 쥐어드렸더니 네 엄마의 세례명 그래서 가족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아빠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약간 그런 두고 보자 내가 일으킬 거다. 그런데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저는 쓰기의 힘을 대단히 믿고 백지의 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의사 선생님은 불가사이라고 해요. 지금은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은 말 너무 잘하고 지금도 물론 몸에 반은 마비서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지만 당신의 의사 표현하고 일기장이 70권이 넘어요. 일기를 쓰세요? 그 전에도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컴퓨터에. 그래서 이 책을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아빠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날짜 1월 16일, 15일 그리고 그날 있었던 누구와의 일화가 정말 중요할 수 있겠다. 모두가 기록을 하자. 이런 것들이 아마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기록의 힘이 대단하네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 말 속에 씨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발견한 말 중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말이 있는지 그런데 제가 어저께 출연해서도 제가 이제 입이 걸다 욕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아빠가 늘 저를 걱정하셨어요. 이 거친 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욕 좀 그만하라고 막 그러면서 병원에서 너 자꾸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 너 민정이라고 안 하고 욕정이다 라고 부를 거라고 그런데 저는 약간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민정이라 부르지 않고 욕정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조차도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죽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어? 죽이잖아. 어? 죽이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데 일상에서 그 생활이 오니까 그 언어가 이렇게 언어를 아빠의 언어를 건질 수 있는 힘은 집중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체에 걸러지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사실 가족이라는 게 저도 이제 아버지가 떠나신 지 한 1년 좀 지났는데 그 사무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근래에 알았어요. 이게 슬픈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그런데 아버지의 말과 글을 기록하면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를 안 써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다 시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시라는 어떤 형태 속에 내가 뭔가 되게 큰 어깨에 힘을 주고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 무언가의 말을 남기려고 아니면 그런 훈련 속에 제가 시집이라는 틀 속에 만들어졌던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게 아빠가 그냥 뱉는 말 속에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주고받는 말 속에 시들이 막 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잠자리 채를 들고 있는 어쨌든 그런 사람처럼 캐치해야겠다. 그러면 나는 편집자로 그걸 더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시를 쓰고 있었다. 모두 다 시인인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싶어요. 몸은 아팠지만 딸이 옆에서 탁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빠한테 요즘도 저는 부녀사에 할 말과 안 할 말에 구분이 없이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원래부터 그렇게 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딸만 내신 집에 맞이인데 우리 아빠가 외아들인데 저는 아들, 딸의 구분도 없이 컸기 때문에 뭐 딸의 일, 아들의 일 이런 걸 몰르고 컸어요. 그만큼 아빠가 그걸 키웠는데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일 아빠가 세상을 갑자기 뜬다고 해도 저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앉아있어 자신이 있다고 아빠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웬말하면 화장 좀 하고 앉아있으라고 그랬어요. 너 이렇게 화장 안 하고 뜬 얼굴로, 부은 얼굴로 앉아있지 말고 나 떠날 때 너 예쁘게 하고 있으라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 돼서 여한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거의 없을걸요. 아버님 닮았네요. 그 유전자가 아버지한테 왔어요. 저 아빠 쓰러지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빠 쓰러지고 옆에 있으면서 알게 됐어요. 가장 가까이 거의 50년 가까이 있었는데 부모 자식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쓰러지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무방비 상태로 부지불식간에 아빠가 쓰러졌기 때문에 당신 컴퓨터며 서랍을 하나도 못 챙긴 거예요. 그걸 제가 대신 챙기다 보니까 정말 별거 별거를 다 기록하는 기록에 미친 사람이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두부 면모 얼마, 추어탕 얼마, 엄마 병원 기록을 싹 다 정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피는 거기서 온 것 같아요. 우리 김민정 작가님 1월의 시의적절 책 중에서 작가님의 시 한 편을 좀 감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낭송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입이 걸고 이 용어가 방송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고르고 골라봤고요. 제가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뭐 심의에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죠? 제가 일부러 그걸 고려해가지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느 때 여느 곳 그 겨울의 마지막 일요일 있어. 네 개의 코다. 1. 숨바꼭질 좋은 예술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다. 2. 정오 빈 택시였다. 기사님이 창문을 내린 채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탔다. 우리는 물었다. 기사님, 좀 전에 부신 그 악기 이름이 뭔가요? 소프라노 색소폰이요. 들은 건 귀인데 가둔 건 바퀴네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첫눈을 맞았다. 이 겨울 서로에게 깃들 보기. 이 처음 눈송이가 부디 한겨울 눈사람처럼 살 통통하기를. 바라니까 첫눈이 재채기를 그쳤다. 바라보니 첫눈이 입을 씻었다. 기사님, 좀 전에 내린 그 눈이 첫눈 맞지요? 네, 악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3. 코러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여자는 꽃을 샀다. 원통할 때마다 한 송이, 꽃 한 송이 사기 시작한 습관은 여자를 정원사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피련처럼 꽃과 나무가 자라나는 봄과 여름에 정원사 여자는 말을 잃었다가 은총처럼 낙엽과 눈이 쌓이는 가을과 겨울에 정원사 여자는 말을 되찾았다. 몇 날 며칠, 기록적인 폭설 끝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된 정원의 입구에서 정원사 여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새와 사뭇 진지한 어조로 그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원사 여자는 말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새는 듣고 둘 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으나 서로의 대화가 영 풀리지 않는다는 듯 정원사 여자가 기다란 작대기로 눈 위에 눈 하고 썼다.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새는 어째서 그런가 가만히 있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새가 그대로 그렇게 눈이 된 건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4. 자정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되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된다. 사랑을 이룩한 사람은 태어나고 거룩한 사람은 사랑으로 죽는다. 제가 시의 땅도 잘 못해가지고 아니에요. 등에서 땀이 줄줄 났어. 그렇습니다. 1월호에 실린 우리 시의적절 중에 시 한 편을 저희가 감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시를 가까이 하면 좋겠는데 어제 문학의 위기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늘 문학은 위기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관계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이 계속 살아남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그 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놀라운 게 저는 국어사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국어사전은 당연히 내가 안다는 뜻들도 찾아서 보면 그 뜻풀이를 보면 새롭게 저를 정화시키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울과 빛, 이거를 거울과 빛이라고 조합하는 사람들이 빛과 거울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언어들이 이렇게 국어사전이 이렇게 존재하는 한 시는 무한정 죽을, 이 세상이 없을 때까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무한한 가능성, 저는 석유가 파묻혀 있지는 않지만 석유 같은 마음으로 매장되어 있는 이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있다는 믿음 속에 생겨날 수 있는 많은 좋은 시의 다양함은 저희한테 어떤 희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갈 힘도 되고 그 위기라는 단어 자체를 안 가지면 아무도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 그런데 위기라는 글자 자체가 또 되게 위기롭게 생겼잖아요. 그런가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시를 좋아하는 독자는 줄었다, 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시를 또 깊게 이해하는 진정성 있는 독자는 늘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정말 따라다니면서 한 편을 읽히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떤 독자 본연의 힘으로 한 권을 다 읽어내면 어? 뭐가 또 다른 게 없나? 그러면서 이 시집을 구매하거나 시집을 이렇게 가지려는 욕구가 되게 크게 폭발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없나? 그래서 10권 보신 분은 100권, 200권이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번 발이 빠지면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시에 발이 빠졌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가 풍요로워진다는 것. 그 풍요가 어떤 내 정수와 풍요로움도 있지만 내가 평소에 우리는 어쨌든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풍요롭다고 해서 나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되게 큰 기쁨을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 빠지는 거 이게 또 우리 문화 전반의 다른 분야에도 그런 전반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마니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좋은 건 시를 많이 보신 분들 중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띄어쓰기 맞춤법에 되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가 막 소설처럼 이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문자 같은 거 이렇게 주고받을 때 내가 쓰는 말이 맞춤법이 틀렸나? 이런 것들을 되게 사전에서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된다고 생각해요. 시가. 뭐라도 끼워 맞추려고 노력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사실 조금 저변을 넓힐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가 어떤 저는 기본적으로 시가 어떤 장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형화되고 짤딱짤딱해서 연이 끊어지고 이런 것이 꼭 시가 아니다라는 인식. 저는 시, 소설, 에세이 이 모든 장르의 구분이 없어지면 되게 더 자유로워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예전에 한강 작가님의 책을 기획해서 만든 적이 있어요. 흰이라는 소설이었는데. 그걸 기획하셨어요? 네. 기획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니하고 저하고 이걸 저는 이제 에세이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도 에세이라고 썼는데 막판에 민정 씨 나 이거 소설이라고 붙이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거 소설이라고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작품이 영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쪽 사람들은 이게 시인지 에세인지 소설인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한강 작가님이 어떤 흰색이라는 주제 속에 써낸 한 권의 작품. 이것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걸 시라고 생각하면 그 장르 속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것. 저는 정말 그 경계가 허물어짐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나도 모르게 많은 분들이 벌이 속에 어떤 벽이라든가 이런 걸 두고 거기에서 한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SNS 활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작가들은 작품 쓴다고 하면 세상이랑 단절하고 은둔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제 책 때문이라기보다 시인선을 처음에 준비하고 런칭할 때 지금은 SNS에 다양함이 있었는데 그 당시 트위터가 있었는데 140자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딱 이걸 보는데 시에 너무나 너무 이 틀을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제되어 있는 딱 좋은 문장들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시집을 홍보한다라기보다 제가 시집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 발견한 아름다운 문장을 이 독자들하고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리 크게 뜬 날 사람들이 막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게 내가 좋아서 올린 것보다 같이 보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나 이런 구절을 발견했는데 이거 너무 좋지? 이런 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작가 책 언제 나와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소통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미친 여자처럼 했어요. 정말. 미쳐서 좋아서. 저는 미쳐야 미친다라는 불광불급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어디에 미쳐야 그 단계까지 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SNS를 정말 밤낮 없이 했죠. 사람들이 모를까 봐. 내 좋은 걸 모를까 봐. 저도 이제 구독자가 됐는데. 보니까는 굉장히 지금 느낌하고는 다르게 SNS 들어가 보니까는 표현이 엇보면 안 맞는데 여자 여자 하시던데 느낌이. 네. 저희 가족들도 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하고 좀 느낌은 다른데. 제가 그런데 시의 언어하고 제가 또 일상 언어가 좀 다르기도 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어사전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나올 앞으로의 문학은 무궁무진할 거나 얘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채 GPT 인공지능이 글을 쓰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작가들 굉장히 위기가 아닌가. 미국의 작가들 한동안 단체 행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약간 우리끼리 그런 걸 해볼 때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코믹스럽고 웃겨요. 그렇게 나온 그들이 쓴 글을 이렇게 결과를 보면. 그래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점점? 그런데 제 생각에 전에 예전에 저랬을 때 컴퓨터 처음 나오고 노트북 이런 거 나올 때 그때도 똑같이 컴퓨터가 나왔고 이렇게 쓸 도구화가 되니까 이제 문구시장은 다 죽었다. 누가 펜을 사고 연필을 사겠냐. 그런데 지금 연필 무한정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인간만이 나오는 힘이 인간의 마음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완벽한 하나의 툴로 가진 작품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인간의 심사를 건드릴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회의적인. 시와 함께 시처럼 살고 계시는 우리 김민정 작가님께 여쭐게요. 시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어렵죠. 정말 어려운데 저는 시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제가 늘 제가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를 반성하게 만들죠. 시에서는 저렇게 무슨 득도한 사람처럼 저러더니 어머 현실적으로 보면 쟤도 되게 모지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성조차도 뒤에 와서 제 거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름다운 것을 자꾸 발견하게 하고 예를 들면 간판 같은 거에 있으면 재밌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발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가 줄 수 있는 독자들한테 줄 수 있는 힘은 저는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발견하면 내가 좋은 것. 내가 좋아서 나를 힘이 나게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발견의 힘은 저희를 바퀴로 밀고 가게 하는 힘. 아무튼 시를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나뵙습니다. 굴러댕기는 거 좋아해서 그래요. 김민정 작가님 올해 시의적절 프로젝트로 바쁜 한 해가 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올해 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이 저의 책에도 나오는 허수경 시인이 세상을 떠난 허수경 언니의 시중에 나는 비해로 가는 차 그러나 나아감을 믿는 바퀴라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그 구절을 되게 많이 떠올렸어요. 나아감을 믿는다라는 그 말 때문에 저는 굴러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사람이 해주는 힘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이나 곁을 봤을 때 이렇게 등을 쳐주기나 토닥일 수 있는 손이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그런 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보려고 노력하려고요. 올해도 많이 나아가시겠네요. 다시 거꾸라지는 한이 있어도 나아가 보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이자 편집자로 활동하는 난다 출판사 대표 김민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